한국의 주요 이단사이비 단체들이 가장 많이 오용하는 구절이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대표자를 재림주 혹은 시대의 구원자로 믿는 거의 모든 곳들이 동일하게 왜곡하는 구절입니다. 워낙 유명한 구절이라 많은 책에서 다루기도 했죠.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한다는 말을 앞세워 모든 말씀에는 짝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말씀에 짝이 있다는 논리를 앞세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들의 교주를 발견하는 성경 해석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 교리가 잘못되었는지 근거로 제시하는 구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분명 말씀의 짝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짝이 과연 말씀인지 여부는 문맥을 통해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문맥을 따라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이사야 34장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가 라는 점입니다. 이는 이사야 34장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5절에는 애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부는 역청이 되며 방금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사야 34장은 애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애돔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이사야 34장 9절부터 11절 그리고 13절에 등장합니다. 이사야 34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애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부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히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하세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서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이사야 34장 13절에는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키와 새품이 자라서 즉 사람이 살아야 할 궁궐과 견고한 성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리고 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문맥을 계속 따라 읽어가면서 이사야 34장 16절의 짝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 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초서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뭔가 보이시나요? 위에서도 언급했듯 위 구절은 애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은 황폐해지고 황폐해진 땅의 사람 대신 짐승들이 짝을 지어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16절에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에서 짝은 말씀의 짝이 아닌 동물의 짝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라는 말씀이 있죠. 대부분의 이단들이 짝을 말씀의 짝으로 해석하다 보니 여호와의 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사야는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아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물론 이사야의 저자와 저작 시기에 대한 논쟁이 많지만 그런 모든 주장을 다 수용해도 이사야 34장의 여호와의 책은 성경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신약 성경이 한 권도 없을 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여호와의 책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모세오경으로 이해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맥을 무시하면 말씀을 크게 왜곡하게 됩니다. 이사야 34장을 통해서 말씀의 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사야 34장의 여호와의 책에 대한 논쟁이 그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